무진씨 오늘도 사랑스러웠대요. 와... 자, TMI 하나, 둘, 셋! 제시어가 좀 치우는데? 뭐 그냥... 다 했잖아. 아니, 아니요, 저거 같이! 아, 진짜... 야, 누가 했잖아! 뭐야, 저거 뭐야? 야, 이거 어떻게 해, 뭐? 나 진짜... 힘들어, 이거! 아, 이거 진짜... 너 여기 안 돼, 너 여기 안 돼. 아, 충고 받아야 돼. 어, 안 돼. 여기다 할게. 딸기만? 여기다 주판 좀 보여줘. 딸기만 주세요. 죄송하지만 딸기만 오늘 준비가... 내가 지금 밤에... 봄에... 그래서 이 게임은 저희가 각자 팀... 팀에다가 스킬 준비 하나가 있어요. 네. 그거를 줘야 돼. 배남무 먹고 계시는데 같이 드시자고. 이거 뒤에 한 번만... 귀엽다. 어, 이 배남무 먹었어요? 아, 이거 먹어요? 아, 이거 먹어요? 아, 진짜? 안 돼요. 아, 안 돼요? 네. 어... 칠흥 씨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렇게 뒤에서 부담슬껴 보는데 진짜 잘 못해요. 너 귀엽다. 왜? 하지 마. 우와, 잠깐만. 잠깐만, 한 번 더. 도하야, 너 왜 그래? 너 꿈 꿨니? 응, 나 꿈꿉도 귀신이 먹었어. 난 니드 먹었어. 하나씩 먹었어. 아, 나 이런 거 진짜 못해. 한 달이 지났나? 한 달이 지났나? A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B집에, B자치집 방에 한 번 더 놀러 가자. 했는데 이제 솔직히 좀 찜찜하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조금 있었는데 편치 못했는데 자꾸 가자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이거 지금 두 번 일했어. 조심해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래서 매일 세 명이서 안녕하세요. ENFJ였던 것 같아요. 무슨 성격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ENFJ로 알고 있었는데 입으면 진짜 구별이 안 돼가지고 의심을 너무 많이... 하세요. 오늘 뭐지? 하지 마세요. 하세요. 모르겠다. 아무튼 오늘 저... 네. 소감 얘기해주세요. 네. 아, 오마이갓. 나 이거 지금... 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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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코. 이거 그냥. 우리 애기야. 이거 뭐니까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일단 그... 제 생일을 뭔가 되게 의미 있게 보낸 것 같고요. 뭔가 빼빼로도 맛있게 만들었고 생일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요. 네. 어, 생일 축하하신 팬분들께도 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아이고 차가워라.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바이바이. 웃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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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먹었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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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물관에서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여자가 있는지 모르고 박물관을 문을 닫아버린 거야. 안녕. 윙가디움 메디우사. 아, 박물관에서 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멤버들 워낙 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 정말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닌형이에요. 맞아요, 닌형이에요. 아, 맞아. 근데 너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굉장히 많이 같이 있는데... 사진을 잘 파악하시네요, 동아 씨. 저는 이거 일본에 있는 친구가 좋고요. 안경도... 안경은 소풍인데... 어, 닌형이 이름으로 도모나칠라. 오, 오, 오. 어, 나도... 뭐... 내 팬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난 영어... 오케이, 오케이. 천연분 한 번 해라... 여러분들 무슨 뭐... 요즘, 요즘 뭐... 아니에요. 최근 뭐 일 дум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뒤로 오지? 이거 어디 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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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거구나 그러다가 그러다가 몇 분쯤 지났나? 어? 이거 뭐지? 아 근데 진짜 잘 만든 거 같아 이거 한 번 나한테 드리기 너무 죄송한데 한 번 나한테 드리기 너무 죄송한데 이거 뭐예요? 걸려버렸네요 이제 모셨으면 숨기려 보이는데 아직 숨길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 아 정말 내가 너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니? 이때 찬스 있네요 우리 범돌리대도 해볼까요? 네 범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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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B가 A A한테 유리병으로 네 아 왼쪽이 밖father 근데 영서가 애교킹이라고 부릅니다 오 오 근데 먼저 제 입장으로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한 번에 돌리고 한 번에 돌리고 한 번씩 합시다 저희 네일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베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왔어요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냥 법조리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 정말 저는 아기사월을 긴장하는 알갱이 이름 뭐죠? 그 뭐였지? 뭐였지? 멀투가 막 이거 펄 그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다시 누워서 저녁시간이 되어서 할머니랑 할아버지께 눈 양쪽 더 감는 거 알아? 어 알아요 저 아 나 조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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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우와 우와 정리로 보령 하나 하나 뭐죠? 말하자면 아 그리고 저희 어제 이제 오프닝 트레일러가 준비됐잖아요 아 여기 위 아 여기 위 어 네 저기 옛날에 자 기다려 자 그 다음에 자 저는 지목할 사람이 안녕 유진 씨 유진 씨 지금 노래 진짜 삐쳤다고 불길래 안녕 너무 귀여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곰돌이 긴장했어요 댓글 1번 아 이거 다 하지 말자 컴온 컴온 안녕하세요 저는 해리포터를 분장한 도아입니다 베베로가 그렇게 기대만큼 이쁘고 그렇지 않지만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보여요 아 말리려고 하는데 입이 터진 거예요 아 비가 바지 갑자기 아 유진이 형 하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진과 조아입니다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꿈꿉스 귀신 꿈꿉스 아 아 아 아 아 아 언제나 오늘의 2 2 1 4 1 4 4 4 2 4 2 2 5 6 4 항상 사랑하고 그래서 어떤 모자 지나가서 이 문 딱딱딱 딱딱 생각해봤어요 싶어서 말이라고 하는데 이제 말일라 아다브카다브라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